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계단 만드는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댓글로 몇 분이 돌아 올라가는 계단도 한번 다루어 달라는 그런 댓글이 있어서 이번에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 만들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은 우리가 아파트, 빌라,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U자 형태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U자 형태로 돌아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뭔지 아실거에요.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다뤄드렸던 것은 그냥 일자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오늘 다뤄볼 내용은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계단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건너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계단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닥에 사람이 한 명 서있고 위를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위에를 2층이라고 가정을 하고 아래가 출발지점, 위에가 도착지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할 것이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의 높이 차이를 재야 합니다. 아래 예시 그림에서는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의 차이가 2890mm가 되겠습니다. 이 높이는 그냥 제가 임의대로 설정을 한 거구요. 제 영상에서 나오는 치수들은 모두 다 밀리미터가 단위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높이 차이 2890mm를 적당한 계단 높이로 나누면 됩니다. 적당한 계단 높이라고 하면 약 170mm에서 19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오는 어떠한 값으로 계단을 설정을 하시면 되구요. 계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다면 최대한 170mm 정도에 근접하게 한 단을 더 만들더라도 170mm에 근접하게 만들면 되고 젊으신 분들이라면 190mm 정도가 돼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사용 빈도가 높은 계단이라고 할수록 높이가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계산했던 높이 차이 2890mm를 적당한 계단 높이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6으로 나누게 되면 2890mm 나누기 16은 180.6mm 이게 한 단의 높이가 되겠죠. 그리고 17단으로 나누면 2890mm 나누기 17은 170mm가 되겠습니다. 18단으로 나누면 2890mm 나누기 18은 160.5mm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3개 중에서 17단 가운데 있는 17단으로 결정을 하고 이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단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 단의 높이는 170m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단 옆판을 만들어야겠죠. 지난번 영상에서 계단 옆판 이게 표준어인데요. 계꿈이라고 했다가 어떤 분이 일본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셔서 계단 옆판으로 영어로는 스트링거구요. 계단 옆판을 계단 옆판이라고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 옆판을 만드는데요. 아까 계산했던 170mm 높이가 되는 170mm가 철판이 되는 거구요. 디딤판은 우리가 발로 밟고 올라가는 디딤판은 250mm가 되겠습니다. 총 16단을 만들면 되는데요. 17단이 아닌 이유는 17번째 단은 2층이 되겠죠. 17번째 단은 2층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계단의 수는 16단까지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계단 옆판을 만드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거구요.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계단 옆판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 만들기입니다. 돌아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네모난 부분이 필요하죠. 이 부분이 계단 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계단 참이라는 부분을 그냥 네모나게 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서 이 계단을 길게 만들 수 없을 때 이 계단 참을 나눠서 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사용하는 계단 참의 조합, 빨간색 화살표가 돌아서 올라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 제일 첫 번째 거는 일반적으로 한 단입니다. 한 단. 전체를 한 단으로 사용했을 경우고 반을 나누면 두 단이 됩니다. 지금 이 계단이 일반적인 1자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이거는 올라가는 곳과 도착지점이 같은 방향일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역자로 꺾여있다. 그러면 이렇게 L자로 계단 참이 하나 생기게 되고 L자로 돌아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모든 건물에서 제일 많이 있는 계단 참이 있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단 참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한 칸으로 사용하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단은 계단 참을 반으로 나누어서 단을 주었죠. 한 단을 나눠서 계단 참에서 두 단을 소화할 수 있게 만든 계단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 계단은 계단 참을 4개로 나누어서 총 4단을 소화할 수 있게 만든 계단입니다. 계단 참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아래나 위에 계단 길이가 짧아지게 되기 때문에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누게 되면 계단 참을 총 6단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위아래에 있는 계단의 길이가 많이 짧아지게 되겠죠. 다른 방향에서 본 그림입니다. 밑에가 5단, 계단 참에서 6단, 그리고 위에 계단이 5단 해서 16단이죠. 2층이 17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한 단을 사용할 수도 있고 두 단을 사용할 수도 있고 최대 6단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6단이 넘어가게 되면 진짜 어쩌다가 공간이 너무 안 나와서 8단까지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주로 밟는 부분이 계단에 돌아가는 안쪽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지점인데 거기가 공간이 발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대형 건물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주택이나 작은 공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데서는 8개로 나누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맥시멈 6단까지 나눌 수가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러면 한 단의 각도가 30도씩 되겠죠. 4개로 나누면 45도씩인데 6개로 나누면 30도씩이죠. 그래서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 협소하다 이럴 때는 이렇게 계단 참을 분할을 해서 나머지 위아래에 있는 계단 개수를 줄이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첫 번째 거죠. 한 단.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돌아 올라가는 계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자로 올라가는 계단을 잠깐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계산했을 때 철판이 170mm, 디딤판이 250mm였는데 여기 지금 그림에서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계단 옆판이 되겠습니다. 높이를 보시면 높이가 170mm인 것이 확인이 되고요. 철판 높이가 170mm인 것이 확인이 되고 디딤판의 넓이가 250mm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이 계단의 마감재인데요. 저는 2mm로 40mm 두께를 잡았습니다. 계단판의 두께는 40mm로 2mm로 잡았고 철판의 두께는 20mm를 2mm로 잡았습니다. 50mm로 가공을 하고 나서 지금 그림에 보이는 대로 시공을 하게 되면은 마감재의 계단 코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마감을 하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디딤판의 넓이는 270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단 첫 단의 높이는 마감재의 두께만큼을 빼준 130mm가 되겠습니다. 지금 마감재 두께가 40mm이기 때문에 첫 단도 170mm로 설정을 하게 되면 위에 계단판이 한 단이 올라가니까 높이가 210mm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단은 130mm로 만들어야 된다. 이건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 올라갔을 경우에도 2층 이 부분에는 철판이 붙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단 옆판을 우리가 철판 두께를 뺀 250mm가 아닌 230mm로 가공을 하여야 정확한 계단의 폭과 높이가 나온다는 것을 이해를 하신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아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 때 돌아 올라가는 계단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계단 참을 기준으로 아랫계단이 있고 위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참이 있죠. 일단은 계단 참을 몇 개로 나눌 것이며 그리고 계단 아랫부분을 몇 개 그리고 계단 위에 부분을 몇 개로 할 것이다. 이것을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예시에서 계단 아랫부분을 5단으로 하고 6번째 단이 계단 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째 단에 대한 높이를 계단 참의 첫 높이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6번째 단은 높이가 1020mm입니다. 마감제까지 포함했을 때 1020mm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지금 마감제가 적용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바닥에서부터 첫 번째 계단 참까지 1020mm가 나오죠. 1020mm에 대한 위치에 이런 계단 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지금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벽을 생략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계단을 설치할 곳에 벽이 있을 겁니다. 벽이 없다면 밑에다가 기둥을 받쳐줘야 되는데요. 기둥을 받쳐주든 아니면 벽에다 고정을 하든 해서 이 첫 번째 단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실제로 이것과 유사한 형태로 만든 계단에 대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서는 계단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단째를 첫 번째 계단 참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1020mm가 되는 부분에 계단 참 첫 단을 만들어 주었고요. 제가 오늘 예시에서 보여드릴 계단은 계단 참을 한쪽은 3개로 나누고 한쪽은 하나로 그대로 쓰는 계단 참을 총 4개로 나누는 그 계단을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계단 참을 네모나게 만들어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단 참을 3개로 나눌 거기 때문에 90도를 3개로 나누면 30도씩이잖아요. 그래서 30도로 분할을 할 겁니다. 30도로 분할을 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계단 참을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이것은 계단 밑에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적층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아래 공간을 사용해야 된다거나 공간이 노출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모양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계단 참과 두 번째, 세 번째 계단 참을 만들었고요. 30도씩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30도씩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 참이 3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번째 계단 참은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튀어나와 있는 이유는 다음으로 연결되는 계단 참을 얹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돌출을 시켜서 만든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 계단 참이 여기 와서 이렇게 얹어지게 되겠죠. 이쪽 부분에는 벽이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 부분은 그 전 계단 참에 올라타게 되고 나머지 한쪽 부분과 지금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두 부분은 벽에 고정이 되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벽이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둥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단 참 아래 부분에 있는 계단이 5개가 되고요. 계단 참을 4개로 나눴으니까 지금 총 9개가 됐죠. 그러면 나머지가 7개단이 나옵니다. 이 위에 있는 스트링거도 이 위에 있는 이 계단도 지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만든 계단 참 위에 올라가는 계단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이 전 계단 참에 얹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계단이 완성되게 됩니다. 계단의 종류가 워낙에 많고 지금 말로만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데 후반부의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영상을 보셔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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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번에는 계단 난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